퀽 퀵 왜 dissolving 외범 성우는 약간 니키랑 잡아 성우랑 히스겹 성우이랑 히스겹 성우형이 아까 설거지까지 진티미 하는 거냐고? 아니죠 근데 인간적으로 나는 안 할게 말도 안 돼 뭔 소리예요? 나는 분명히 설거지거리 만들지 말자 그랬어 설거지거리 설거지 예, that's me 아, 파! 아, 예 아, 진짜 야, 왜 이래? 아, 왜 이래?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mixed mixed 눈까지 하면 되나? 왜 D를 막 자꾸 아까부터 저희도 안 돼 저희도 안 하면 상당히 망해 너희 다 해봐 작년에 세상에 약간 약간 그래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사실은 웃기지만 그냥 그냥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건 괜찮다 비슷한 비슷한 갑자기 개그상 개그 안녕하세요 엔진이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쫓말려 들으셨어요 네 그냥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할 수 현장에서는 할 수 현장에서는 할 수 10번 방송 그만 현장에서는 할 수 있어 나도 그만 뮤트 MUT 한마디만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엔진이 귀가 아프시잖아요 네 저기 멀리 있는 엔진 분들 저 들어야 되니까 그 그 선배님 지금 이걸로 8분 넘게 걸렸어 여기 잠깐 여기 교통체중 너무 심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제일 가자 자, 이제 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가슴 띄가 어떻게 해, 이거야 안아 오케이, 오케이 나 멘대요 그만 너무 길어요 안돼 이제 기분 몰라 또 가려고 우우우우우우 아 으하 나이스 나이스 이 다음에 우울 울지 인사 울지 인사 울지 인사 오늘의 TMI형 희승이 손을 들고 왔어요 진짜로요? 아버지 협찬 감사합니다! 저희 암만의 자로 원래 3대2, 3대3 저희 암만의 자로 일단 그래도 좋대요 다 왔어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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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 방향만 이렇게 틀면 오 됐다 됐다 아 이거 진짜 안 돼 소화줄게 오늘 대충 이런 것들을 하러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텐레터 많이 챙겨왔고요 원래 이런 데에서 여유있게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잠깐만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고생했어 괜찮아 성훈아 무서워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 저 제이 형이랑 꽝을 믹스윙 바꾸겠습니다 제이크 번지점프랑 하나 또 바꿀게요 그냥 깔끔하게 번지점프랑 하고 마무리할게 아 아 장난치면 안되나 니키 니키 부모님 보고 계신가요 아 아 아 너무 잘했습니다 저희 그럼 부모님 보셨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옷이 작다 다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야 하하하하 얘기해야 되니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 저는 이 계란 와 나이스 달걀이에요? 이런 거 없는 게 있어요 신의 동생이야 신의 동생이야 신의 동생이야 신의 동생이야 이 미션은 성공했나봐요 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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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장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두 번째 레터 한번 고르실 대휘 형 이거 좀 구워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당연히 했잖아요 저 데이크 마 마이 마이 아 눈물로 앞에 안 보여요 왜 왜 너무나 발 바꿔줄까 네 아 또 말하고 있는데 네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부엌 빵 부엌 빵 부엌 빵 부엌 빵 그래 이제 막내 그걸 챙겨줘야지 먼저 어 구준어 계단이야 구준어 구준어 간조기 간조가 응 가와르 코토가 나시대 난 옷이 없어 난 패딩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어? 맞아 그거 있어 양털이 없어 나 이거 한교도 입고 알았어 다행이다 진짜 나 없었으면 성우는 오늘 죽었다 제이 형이 준 이 옷을 가져갈 거고 음 음 짜란 방식이 뭐가 중요해요 갇혀 이때까지 입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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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성우 타입 메이크업 룸 eza 눈이 작음 Justice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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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하면 안 되겠다 접스리 같아 covery 좋아요 카리스마했어 멤버들 준비 했으면 해볼까요? 네 무 우스 우스 네. 빡빡빡! 하트 모양 나오나요? 제가 좀 집중하면 입술이 좀 나와요. 맞아, 맞아. 네, 그럼 제이 씨는 본인 파트 때 나와야 되니까 내기 싫어. 제이... 너무 귀여워. 제이팩 오빠용, 제이팩 오빠용. 밥 먹기 힘들다! 지라시마스에. 안 내면. 아, 진짜 안 와요? 야, 대박이다! 야, that was perfect. That was a perfect answer. Did it? 하하하하. 아주 anticipate. 빡빡. 있어. 아, 이거랑... 이거랑. 그냥 이렇게 많이 드러 accus는 거야. why? 뭔가 치열한 사투를 끝에 먹은 거.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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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호스트벌리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좌빵 우물이라는 게 왼쪽이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이 써요 왼쪽이 조그마한 접시가 있고 여기 메인 접시 있는데 여기 조그마한 접시가 있어요 거기에 타올이 얹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뽑아서 음식이 오기 전에 무릎 위에 펼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접시는 타올을 얹기 위한 접시가 아니라 빵을 놓으라고 주는 접시예요 그리고 옆에 빵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빵 먹고 오른쪽에 잔을 넣고 세 개의 나이프와 세 개의 포크, 여기다가 원 스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디저트 포크 나이프가 있고 에피타이저, 스프, 샐러드 및 메인 이렇게 한 개씩 되어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팔꿈치를 대거나 아니면 막 이런 거 하면 되게 무례하다고 외국에서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쓰지 않으면 손목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개인입니다 그 마인드를 공부했으면 진짜 하버드대 같겠다 젓가락 때 젓가락이 아니라 젓가락 때 접시를 받아요 근데 여기 계란에다가 약간 설탕 섞어봐 원래 일본식 계란마인은 설탕을 넣어요 죄송합니다 제이 형, 저 종아리 없어 제이 씨는 뭘 먹고 그렇게 비교하세요? 사랑 28인분이세요 그럼 귀여운 거 한번 해주세요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3, 2, 1 방금 빨간불 터진 거 보이죠? 이거 실패예요 네 한 번만 더 이제 3, 2, 1 3, 2, 1 외면, 외면 정상대상 정상대상 우와 제이 야, 렌즈 가 어, 부대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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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야, 렌즈 가 어, 부대무대 부대무대 제이 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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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요? 너무 꿀였네요 제가 땀을 제일 안 흘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심판 사주에요 아니요? 각도가 되게 틀린데요? 근데 이쪽 각도 셋이 오레오 같아요 그 공인공 오레오 근데 제가 이거 속에 띄어있는 그건가요? 흰색? 제일 맛있는 거 와! 됐다! 그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1번 선수, 가자! 1번 선수, 선수, 똑같아 약간 선안에 잘 어울려요 나도 사실상 텐트나 많이 안 지어봐서 바비큐 많이 했지 아까 많이 지어봤다며요 왜 여기서 약간 지어봐요?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근데 그게 이렇게 좋은 때는 사람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법이지 강아지도 자본주의에 이끌렸는지 간식만 보고서 슬픕니다 네, 근데 간식 없으니까 힘 가버리는 게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나타내듯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아 벌레, 오마이갓 모기 기피제, 플리즈 저희 모기, 모기 기피제, 플리즈 모기 기피제, 업사이드 모기 기피제, 플리즈 아 벌레, 오마이갓 아 벌레, 오마이갓 그럼 바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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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에...에서... 동떨지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할게 안전운전! 뭐야? 안전운전 이중에 또 저거 써? 아 그러네 아! 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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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